여기는 하남시에서 머리를 제일 잘 자르고 파마를 제일 잘하는 아로웨어 미용실입니다. 명함을 잘 봐주시고 주소, 전화번호 잘 봐주세요. 여기 오시면 돼지저금통이 있고 하면 된다 나눔축구단장 김치수 가운이 있고 그리고 옆에 가면 큰 돼지저금통도 있습니다. 냉장고에 가면 또 그냥 마실 게 이빠이 있습니다. 이빠이 와서 음료수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우리 아름답고 예쁘신 정은주 원장님께서 머리도 또 이렇게 아주 멋있게 잘라줍니다. 오늘은 고향 누나 경기도 광주 본점 우리 누나가 또 오셔가지고 머리 자르러 오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슬후배님께서 알바하는 곳에서 물회 냉면을 포장해 주셨습니다. 난 배불러요. 그래서 우리 정은주 원장님하고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냉면 맛있죠? 네 완전 맛있어요. 누나 냉면 맛있죠? 맛있어요. 아로에 오면 좋은 일이 생기죠? 네. 지금까지 아로에어 매용실에서 김치수 단장이 스스로 촬영했습니다. 저는 조홍래 형님하고 김용훈 형님하고 이제 수원 남부경찰서로 도움을 드리러 좀 이따 출발합니다. 감사합니다.